여러분 보시죠. 결국 뭐 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더 킹 영원의 군주에서 이곤 역을 맡은 이민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이태율과 루나 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. 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더 킹 영원의 군주를 정주행할 때 더 즐겁게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시작해볼까요? 영화 보거나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거 볼 때 치킨을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요새 일품진땡에 토 땡 워터 조합을 즐겨하고 있는데요. 치킨에는 그냥 이렇게 맥주가 뭐 입가심하기에 좋기 때문에 함께하면은 최고의 조합이지 않을까. 실패가 없는 조합이죠, 치킨은. 네 인형이고요. 특히 미노미 인형입니다. 저는 그냥 뭐 이제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는 허리에 쿠션을 딱 받치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넷플릭스 쿠션 네 넷플릭스 쿠션 저는 집에서 둘 거고 이게 원룸 사실 수도 있으니까 거실이라고 뭐 하려고 했는데 저희 TV가 있는 곳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집에서 가장 편한 공간에서 딱 마음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저희 드라마와 함께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역시 저희가 아직 좀 덜 친해진 그런 배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모여서 보고 싶어요. 네. 다 같이 보고 싶은데 네. 지금까지 더 킹 영원의 군주를 더 재밌게 시청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여러분도 본인이 좋아하는 필수품이 있다면 잊지 말고 가져오세요. 그럼 저희 더 킹 영원의 군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See you on Netflix.